무슨 부위인가요? 지금 국고기하고 삼겹살 같이 나갈거에요. 불판에 모아줘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국고기 질이 엄청 잘하네요. 국고기와 삼겹살 조합으로 모두 한판 나왔고요. 가운데 있는 건 섬세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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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섬세기. 좀 더 익혀져서 나오니까 나온 거랑 다르기 싫어요. 그리고 사이드로 같이 나오는 거는 나머지 대체가 너무 맛있다고 생각해요. 완성도가 좀 높다라고 저희도 작업할 수 있을 정도로 드셔보시면 하시고 가운데 있는 건 섬세기입니다. 김치찌개는 섬세기에 포함된 건데 고기가 안되고 고기가 안되고 고기 그렇죠? stockine.com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참나무 장작으로 본 제주도네즈로입니다. 아 맛있겠다. 아 맛있다. 아 맛있다. 아 맛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와우! 왜 이렇게 맛있어? 진짜 맛있어! 진짜 맛있어! 국사발도 국사발도 흑수하고 섞이면 맛있게 맛있어 네! 장난이 아니에요! 배가 맛있을때 오우! 오우! 한글자막 by 한효정